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히스기아 왕은 하나님께 한 번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한 번은 자신의 병낮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아 왕은 징조를 구했습니다. 셋째, 히스기아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나 바벨론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넷째, 다윗 왕은 두루 왕 히람의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고 히스기아 왕은 바벨론 왕의 사절단을 보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다섯째, 히스기아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11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87일 11기하 20장 그때의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메 아무소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환족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아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아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리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아 했느냐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의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의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세 히스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라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아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며마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아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나와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이르되 왕은 만굴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존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리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시길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3년 후 아들 문하세까지 보게 해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아에게 특사를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건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 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바벨론 특사에게 예루살렘 성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오래전 다윗 왕은 도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달리 히스기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후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되고 맙니다 히스기아 왕이 병에서 낳은 것과 히스기아 왕의 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구독과 좋아요를 south мес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